언제까지 쓸려고 저기에 야 진짜야 떨봉님이 좀 부담스럽다는데? 부담스럽다고? 그러면은 이거 하고 내쫓아 본인 수익에 조금 어 좀 그렇다는데? 이거 하고 내쫓으면 돼 내쫓으면 돼 진.. 내..와야? 김뚤복씨 인증 물어보는다 야 저 잘 들어 야 디스코드 마이크를 끌게 아니라 방송만 구독하야지 아니 진우야 이거 들어와지긴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겠지?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기 오른쪽에 혹시 분홍색빛 보여요? 여기 아주 싹 다 보랏빛인데 나 빼고 저거 없으면은 자동으로 걸러져가지고 제한시간 내에 못하면 강퇴당해요 한 두시간 뒤에 강퇴당하실 것 같은데? 어떻게 하는데요? 저기 위에 보면 공주있거든요? 놀라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? 말툰가 공지방 보시면 돼요 공지방 오늘 다 상세히 설명해놨어 저 진우야 예 혹시 그 13만원이 있냐? 여유 돈으로도 여유 돈으로다가 나 투입 들어가서 후원 목록에 김돌복한테 후원 얼마 했는지 보고 온다 그 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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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생생네 그냥 후원으로 많이 했나보네 내가 과연 김돌복에게 얼마를 투자를 했는가 내가 과연 김돌복에게 얼마를 투자를 했는가 그렇게 김윤도 돈 빨아먹고 과연 일주일에 방송 얼마 켜는가 하하 저게 뭐야 시스템 김돌복님 퇴장까지 1시간 58분 29초 남았습니다 결제해주세요 이줄 알고 있는데 아 나 두렵게 두렵게 대척하네 진짜 아 뭐야 꿈이구나 지금 무려 체험판 가만히 자 어? 보라색 닉네임이 아니신 분은 채팅금주인데? 아 어? 어 뭐야 오류인가? 저 채팅 어떻게 아니 무슨 그니까 우리 신분이 그런가 여기서는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형 신분 비슷할걸? 맛있어 이색 아 그냥 충전 다 있어요 그러면은 넨 제가 여기 디스코드방 채팅에다가 서버 적어드릴 테니까 넨 자 여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네 조디양님이랑 똘복님이랑 나이 몇 살이에요? 저는 26이에요 에? 네? 조디양님인데? 아 아 아 아 조씨 어디에서 섰다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굴아 치는거야? 어디야 어디서 섰다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굴아 치는거야? 뭐야 자 여러분 이거 저기 채널로 와가지고 방 만들기 옆에 있는 저기 뭐야 땡카 플러스 누르셔야만 그 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들이 좀 많은데?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오자마자 여기 참여하기 버튼 누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다 들어왔다 싶을 때 그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다 같이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먼저 그 참여하기 버튼 누르면은 큰일이 나요 그 땡카 플러스 누르면은 어차피 방 하나라가지고 여기 들어와지거든요 빨리 들어오세요 저 아까 깔았는데 왜 또 까는 걸까요? 그거는 지능의 문제겠지요? 지능이 아니 에? 깔았는데 왜 또 깔지? 아니 진, 진우야 네 나 깔렸다 내 화면 좀 볼래? 이거 어떻게 하냐? 나 아직도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는데? 뭐야? 저 어디서 헤매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디코 방송 그거 켜보실래요? 디코, 디코 맞어? 잠깐만요 화면 공개해보시래요? 이논이논 여기서 이거를 누르라는데 누르면 부스트 디스 서버 부스트 누르시고요 부스트 디스 서버를 누르세요 네 미안해 미안해 처음 해보는 거야 그래 계속하기 누르시면 돼요 계속하기 이거 사면 돼? 네 맞아요 그것을 사시면 돼요 맘다리 이게 아 부터 13만 원이? 아니요 한 달에 5,000달러 아 5달러네 5,000달러란다 5달러네요 5,000달러 이러면 그러면 5달러면은 13만 원이 아니지 않나? 아 따지는 것 아니 궁금하니까 아니 아 전혀 이런 거 확실하게 해야지 아 장난 장난 계속하면 업그레이드 2 니트로? 네 네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실바다 이거 2분간 게임 진행이 안 돼가지고 방에서 퇴장당했네 저인간 결제하는 거 도와주다가 아 아 아 결정할 수가 없었어 합판 들치고 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풀려요 늘 슬퍼 옮기죠 딴방 갑시다 아니 저인간 언제와 먼데이 2열 보안코드가 758 왜 이렇게 대긋해 저인간 소지인 이름을 한글로 해야 되나 영어로 해야 되나 아무거나 적어도 될걸요 나 이름 데이나로 했어 사칭? 그럼 나도 이름을 좀 대이나 대이나 간지나는 뭐가 있을까 간지나는 게 핍스 어때? 핍스? 비비 부 비비 유 어? 괜찮은데? 좀 촌스러운데? 어? 아? 아 농담 아 핍스 해야겠다 핍스 완전 이쁘네 하하핳 지금 어머리로 아니면 T.E.O.N.G T.E.O.N.G 어때? 아니면 크리스탄 어때요? F.E.O.N.G T.E.O.N.G T.E.O.N.G GBU 등등부 긴 남분실 영어로 흥 크리스탈 U 請 신능을 좋아한 님만부 아 진짜 왜 그러네 어이구 게임하면서 해야겠다 내가 어 게임하면서 할게요 이거 너무 저거 물어보는거에요 나중에 그냥 물어보는게 너무 많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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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사짜목음만 7분째 듣고 있어 음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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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가 어 오늘 비브랑 템템버린 말투 왜이렇게 열받냐 근데 뭔가 똘범님 나이 속이시는거같애 저거 26살 아닌거같애 26살이에요 템템버린님 몇살이에요? 26살이 무슨 띤데요 개띠 아 네? 개새끼야 뭐 들렸는데 잘못 들은거야 지금 94년생 싸잡아서 욕하신거에요? 아니 템템버린님 욕한거에요? 저만 욕하는건 괜찮은거에요? 아니 자 여러분 이런식으로? 땡가플러스 누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까 그 채널 적어드린거에요 땡가플러스 누르셔야되요 제가 처음이네요 저기 김돌복씨 채널을 바꾸시고 들어오셔야죠 이상한데 에? 나도 나도 이상한데 들어갔는데 채널 바꾸고 들어오시라구요 채널 채널 어디입니까? 저거 났잖아요 맞아? 저기 삐부 너 저거 닉네임 저거 맞아 너? 포도당 캔디 너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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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 포도당 캔디 났데 아니 닉네임 그렇게 나오냐? 김진우씨 제가 지금 이거 결제창이 여기에 떠있어가지고 못하는 1-16이에요 1-16 아 예 자유 1-16입니다 예 나 측정으로 겁주고 있어요 나가주세요 당신 봉사당합니다 아 너무 무서워 여긴가? 예 맞습니다 지금 삐부만 안왔는데 그 먼저 자리 저희 김돌복씨의 3천만 냥이에요 어? 아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우 깜빡했다 아우 깜빡했다 미성 인정 빼기야 봤어 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? 아무리 걸리네 저 개새끼 진짜 개새끼 진짜 개새끼 먹어 이어 이 쌍욕을 입 밖으로 내뱉어 아니 이끼가 개라니까 아니 삐부는 어딨어? 왜 안 오가지는거지? 나 관정밖에 안 놀려도 아니 씨바 냉장 플러스 눌러서 들으라고 진우야 이거 어디서 사드라 돈? 아니 그 대기실 상점 물으라고 대기실 상점 대기실 상점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실까 어 들어왔다 유미윤씨 하날부터는 이 그 텅텅부랑 저 깃돌보기 위해서 합방 작업을 했는데 당신 그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와요 합방 참여 방법 네? 그렇게까지 하는거 약간 오바인거 같애 엑셀파일로 정리해 와요 아유 이분님 말 잘하시네 오늘 삐구 말투 왜 저러냐 오바하지 마세요 어 어 근데 말투가 좀 아 아 아 아 아 옮기시다 옮기시다 채널 옮기시다 아니 안녕 채널 여기로 옮길게요 예 네 어 없네요 없는데요? 없는데요? 그럼 여기로 옮길게요 네 네 어 어 그러면 너무 가까운 채널 아냐 여긴 근데 어차피 방송하면 보고 옮길건데 왜 저기다 왜 적었을까요? 만들면 말해주세요 만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오케 띵거 플러스 아니 방만들기 방만들기 현황이래 개울껴 하하 김또복씨 키오스크기는 쓸 줄 아세요? 하하하하 뭐라요? 버벅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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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또복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본인 키오스크기 쓸 줄 아세요? 키오스크기가 뭐야? 아 모르시잖아 하하하하 자 게임합시다 안녕 김또복라는 거야? 아 맞네요 자리에 참여하기 눌러서 앉으십시오 아 안 돼 아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카드 한장 더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하프 누르시면 돼요 아 잠깐만 나 이거 화면 왜 이래 아 나 아 잠깐만 하프야 이땐 컷 하프 마이크 소리 뚫어날려니? 아 하프지 하프 하프 하프야 잠깐만 B분님 혹시 저기 게임이 두 번 들리는데요? 게임 소리가 두 번 들리는데요? 누구예요 이거 탬탬님 파이팅 탬탬님 파이팅 탬탬님 파이팅 콜 잠깐만 지금은요? 하하 이건 하프지 이러더니 콜 때려박아버리네 하프 어? 뭐예요 조시? 나 실망해 이런식이면 재밌네 나 실망해 진짜 나 실망해 진짜 나 그쪽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어 어? 아 자꾸 콜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근데 한 바퀴 아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카드 3장 받으면 무조건 뭐 죽어도 돼요 아 아 아이고 손이 미끄러져서 다이 눌렀네 뭐 할라 그랬는데 아 아 맞아 나도 좀 다리려고 했다 하 좀 키울거였어 말했나 실수했네 1호 아 1호 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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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탱자비 뭐야 탱자비 탱자비 커요네 탱자비로 달렸네 나이사 귀여워요 탱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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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있어 나이사 귀여워요 탱자비 바로 막아버리지 이거 들어와 와 광자랑 미쳤어요 탱자 와 저 뭐야 탱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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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궁금하니까 들어간다 탱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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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는 자존심을 권하지 지금 조디아 여기서 뺄 수도 없거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빼고? 아 씨리네 내가 빼고? 아 들어 와 들어와 봐 내가 광등을 괜히 이렇게 앞에다가 내가 상반을 괜히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센척해 일단 센척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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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우와 뭐야 뭔데? 어딜? 다 땡! 센척머린 오늘 얼마까지 준비해왔어? 재밌구만 이거 벌써 1웅인데 잠깐만 얼마까지 준비해오셨어요? 뭔 소리야 만원으로 끝이지 이거 다시 딸 거야 걱정하지마 아으affen 아 오케가 어떡하네 아ansing 아 am 아프? 어휴 그대로 배워 가셔 지금 우리만 고기를 아하하하! 하프! 아 이거 κι도 제일 아프? 하하하 미안 미안 아 잘못했나봐 아유 포도당 캔디님 그 간이 많이 작아지셨네 아냐아냐아냐아냐 아 마우스 왜 이렇게 좋아? 뭐야 마우스 안 좋습니다 저기 템템님 판돈 안 올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 어느 나라 예절이에요? 아 이거 뭐 예? 예절 머리대가리 없으시네 그냥 아니 이러시잖아요 아니 개시끼들아 판돈 너무 적어서 재미없어 나 안해 나 안해 판돈 높아수면 해서 들어갔지 나는 텅텅폼 패전볼까? 그치 재미없지 적우구나 할걸 할걸 무섭판이 진짜 재밌는데 쫄쫄 야 들어와 진짜 자신 있어? 뭐 들었나? 아 뭐하니? 아 뭐하니? 아 뭐하니? 아 뭐하니? 진짜 왜 저렇게 웃는거야? 왜 저렇게 웃어? 누가 보면 본인이 딴 줄 알겠네 합방 멤버 중에 조커가 있나볼데 어 템템님 오고싶어? 어? 아하하하하하하하 둘이 합치자 둘이 합치면 더 먹겄다 아하하하하하 저거 뭐야? 아니 왜 보여줬어? 아 아 왜 보여줬어? 아 진짜 이거 아 아니 죽지 말고 판토논이라고 아하하하하하 죽지 말고 판토논이라고 아니 아 이거 마음부터 못하자면 왜 이러는 아니 야 죽을거면 팔광을 보여줬으면 그니까 나한테 진짜 이틱이 내가 타 하하하하 아니 님 때문에 아니 저것만 안 쫓아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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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지해 뭐 좀 약간 진지한데 저거 따당을 왜 하는 줄 알아? 좋은패 들어왔거든 하하 더 달리고 싶 거야 저기 죄송한데 이거 콜 받으면은 판 6억 넘는 거 알죠? 아 이거 7억인데? 8억 8억? 뭐야 그런데 어 잠깐 왜 올리고 가신 거야 어디서 쳤셔? 아니 이 사람들 뻥카루 게임하네 아 카드 존나 안풋네 우리 국룰 저거죠 그 구사 앞에 뜨면은 미리 언젤 줘가지고 저 죄송한데 저번에 그걸로 뒤통수 세 번 맞았거든요 저 죄송한데 저번에 그걸로 뒤통수 세 번 맞았어요 우리 지나간 일은 있고 지나간 일은 있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들어오는 패나 보고 즐겨 그렇게 고민이 해 아이고 아유 이정도면 일단 뭐 체크? 궁금하네 당신들 패? 체크? 오케이 그럼 나는 빙 빙 빙 그런 놈놈이야 다 쳐 아 뭐야 왜 이렇게 쳐다보니 다 달리나? 아 아 괜찮은가 모르겠네 아 좋네요 저 그 주씨 아까부터 쌍욕이 자꾸 들려 그거 아니지 아니 이 땡인데 안달렸다고? 땡좌이요 나 달렸는데 아니 땡좌이요 나이 상한 거 어떻게 봤고요 내가 아는 자네 아니야 지금 이건 안 내가 아는 자네였으면 지금도 달렸어 아니 아 아 침착하게 해야돼 내가 지금 돈이 넘었으니까 저기 장땡은 죽었는데요 아 아 쩔퐁댁 합칩시다 합치면 여기 다 먹을 수 있어 어디여기 아니 쩔퐁댁이 아이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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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지 달려야지 팔땡이랑 장땡 죽었고 아 뭐야 왜 저짝도 합치면 좀 쎄네 어 저 저 좀 달려보시지 어 쿨쿨쿨 일단 판돈 띄우고 생각하자 아 나온다 오케이 이야 오 오 이거 오 오 오 아 뭐야 달려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그냥 돈으로 치려고 하네 아까부터 계속 아 아 아 아 아 그냥 갑오죽은 단단히 걸려가지고 그냥 아 이 땡 죽었고 오케이 아 아 아니 이거 뭐 짱 맞추기 아니죠 아 하프 아 하프 하프 하프야 하프하리라 하프야 하프야 보여주나 아 이번에 팩 한번 보여주나 기가 한번 덤나 이거 누가 아까부터 하프 한번 안 누르는 거 같은데 엉 아 누구야 아까 분명 2천만이었는데 왜 이제 6천만 밖에 안되지? 누가 이거 잡고 난이도 조절해 이거 누구야? 그러니까 뭐하는거야? 자자자자자 여러분 레이스 해야죠 달려야죠 애성이 아니잖아요 하프! 하프야! 달려 달려 하프! 왜 달려! 이거 참.. 빨리 그냥 하프해서 우리는 하세요 우리는 하세요 김돌복이잖아 아 지발 몰라 야! 오린.. 오린판이야? 아 몰라 안돼 둘 중 하나는 죽는 나아? 두동팔은 나와? 8대? 나와? 8대? 미친네 아 지배였네 아 지배였네 김돌복씨 어 돈 가져오세요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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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러분 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야돼 하하하하하 맞아 김돌복씨 돈 가져오세요 달려 어디 갔을 빗덩배기를 하하 우리 한 배 탔잖아 하프야 내린 게 아니잖아 와 알리로 알리로 그냥 겁이 없다 저기는 저기는 저기 포도당 캔디씨 김돌복씨 따라서 그냥 갔다 오세요 지금 아 뭔 소리에요 저 이번판에 딸거라니까 은행 같이 들릅시다 아니 지금 포도당이 미쳤어 아 이거 지금 포도당이 미쳤어 나와봐 아 잠깐만 하하하 이거 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 아니 근데 저 자꾸 입구컷 당하는데요 고스톤 머니 6만원 이상만 입장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꺼지래요 충전해서 오세요 충전해야 될 건데 대기실로 들어가려면은 저걸 해야되는데 왜 무료 충전 받고 오세요 무료 충전 아니 스트레이트가 왜 뜨냐고 왜요 내가 포커냐고 개빡치네 판돈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한번 봐야겠다 이거 와 근데 템템님 가서 2만원 충전해오면 안 돼요 지금 뭐 저기 여기는 다 10억 넘어갖고 신델 노는데 뭐 폐왕 와가지고 아 찌르지라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들어오는 돈이 뭐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이거 4명이서 노는데 눈치 주시는 거예요? 눈치 오지게 받고 있죠 지금 눈치 안 받으면 그게 문제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예약 걸어둘게 걸어도 게임 못하겠네 아니 초콤이라도 팔아오세요 템템님 방송 장비 팔아서 충전해서 오세요 더러워서 못하겠네 내가 돈 충전해와야지 보여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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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씨 얼마 2만원 정도 해야 되나 아 인간적으로 그 억 자리 앞에 두 자리 쓰면 돼야지 너무 있는 척 하신다 하구요 빨리 빨리 갔다 오세요 하느 김에 만원만 소리가 drowned 피우랑 아까 얼굴 Na 너무 너무 주시는 다 개 정 여전히 열 birds 밖 궁금하니까 펜은 까본다 칠땡이냐? 나이 사각만 보네 그냥 섰다가 아니라 스나이퍼 엘리즈 다들 돈으로 치려고 하네 어이가 없네 돈으로 치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시던가요 남 돈으로 치는 꼴 보기 싫으면 돈 가져오시던가 안그래도 지금 하려고? 딱히 달려? 바로 2만원 충전을 갖고 있으니까 하프야 어디? 자신있어? 아유 그래도 2천밖에 안되네 그냥 아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판독에 그냥 아니 땡 자신있었어? 알았지 야 근데 성성보 땡 잘 붙는다? 저기 자리 줄네 좋은가봐 카드 개잘부터 저기 내 자리가 줄네 구려 하프? 난 뭐 늦게 놔둔 것 뿐인데 뭐 무슨 죽어야지? 왜 죽어 하프? 저기 포도당 캔디씨 아이템 안 사오셨죠? 어? 뭐야 나 샀는데? 원래? 우리 왜 7천만원 나 12억인데? 아까 딱 해야되나봐 딱 대 아 어? 체크? 이제 4만원 들어왔네 2주 7시피 땡겨왔어 오늘 다 힘들어 이 씨발 이게 게임이냐? 야 지금 처음으로 패잡했는데 씨브라 57만6천냥 하하하하 ㅈ같은 게임 아 그거 주죠? 에 안 줄거죠? 72만원 들고 가서 가는 길에 그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에 흙쓸이 줬다 야 포도당 캔디 빨리 자리에 앉아 돌리고 돌리고 한 번 돌려보자 하프 하프 아 이 자리 안 좋은데 이만한데 하프야 하프요 하프요 받자고 콜 콜 왜 이렇게 판돈이 안 올라가냐 5명이 아니라 4명이라서 아 아 꼬았구나 아 하프요 그럼 죽었어 돈 없으면 뒤져 어? 맞자고 나 12억이 있어 하프 2주 7시피야 어? 뽈뽕님? 뽈뽕님 돈 빨리 있어 괜찮으세요? 하프요 궁금하면 들어와서 까보든가 어 돈으로 까보는겨 어 아 아 15억판이 만들어가지 하프요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김철복씨 김철복씨 배팅부터 하세요 김철복씨 아 달달하시네 잘하시네 김철복씨 한 12억 어디가냐 아니 방금 들어갔는데 하프요 아니 진짜 굳이 없는 세상 형님들 혹시 심부름 시키실 거 있어요? 가서 2만원 충전해와 심부름이니까 아니 내가 놓칠 때는 3만원정도 충전해와야 될 거 같아 근데 똘모님 왜 또 오리겠어 어차피 천만원대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정말 지금 천만다 나중에 천만만 똑같으니까 7대인가? 아 진짜 웃겨 아 잘 먹었다 좋아해 줘야지 와 진짜 말 잘했다 안녕하셨습니다 아 똘모님이랑 게임 같이 하고싶은데 게임을 같이 하고싶은데 게임에 안들어오신데 아니 게임을 안들어오신데 저기 저기 조씨 조씨는 그냥 겁이 없네요 똘모님 똘모님 거기 좀만 기다려 조씨 사먹이네 똘모님 어 같이 갈래 바람 좀 쐬고 올까 국밥 시원하게 같이 말고 와 아 속쓰리다 뜨끈한 국밥 돈 잃어서 속이 쓰리다 아 누구 용돈 받고싶은 사람 선생님 하여용 선생님 하여용 아 용돈좀 줄게 아 진짜로? 진짜 주는거 맞아? 막 저거 아니지? 용돈좀 줄게 아니지? 이럼 나는 안들어가지 어 땡이야? 야 천임이 진짜 바람이야 엄블라시도 엄블라시도 오 땡인가요 엄블라시도 오 땡인가요 음 나 혼자 갔다 가도 돼 응 나 혼자 갔다 가도 돼 혼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이게 진짜 어른들의 게임인가? 몇 분 지났다고 내가 3만원에 빨려놨 이게 어른인가? 무서워 설마 저것도 8 아니지? 자 봐봐 나 8있다 다 인도해 8있어요? 선 넘잖아 설마 광땡이 또 뜨겠어? 하프야 홀만해 홀만하자 아니 두루와 두루오라고 빨리 템템 머린좀 꺼네 아니 이거 피부 units 아 쫄리세요? 아 쫄..쫄 parse 아냐 이쯤에 제가 아까ак그 귀 맵 켰는데 피부 캐릭터 떴구나 하는건가 왔구나 하는거 notes 소리 들렸거든요 귀맵으로 то짐하지만 저 아까 귀에 들렸어요 근데 아iamente 예 뭐야뭐야 뭐야 어 뭐야 아У crack 내가 봤더니 또 금시가 사라지듯 아 쫄쫄쫄.. 제가 아까 귀맵했는데 삐부 캐릭터 떳구나 하는 건가 왔구나 하는 거 소절 들렸거든요 귀맵으로? 어 거짓말 하지마! 저 아까 귀에 들렸어요 근데 아하하하 아 진짜 봐! 아 진짜 왜 이렇게 해냐봐! 얘! 얘! 저 사람 땐적으로 눈물 하려고 그랬네 뭐야 뭐야 어 뭐야 내가 봤더니 또 틈씨가 사라지네 아 잘 다녔는데? 이거 4인 게임인가? 야 삐부 30억 찍겠다 아 미쳐버렸는데? 여기 와 너무 달달하네 아 왜 그래? 아 지금 왜 저래? 저 왜 이렇게 빨라 지껴? 아 저기 자리 미쳤냐고 지껴버렸네 아 미안하게 됐어 됐어 미안해 잘 바라네 오늘 나 쏠봉님만 개빨리는 날이다 잠깐만 받을게요 이상한데? 아 나 저번에 잘했는데 아 근데 상이다 상이다 이거 호우 잡힌건가? 잠깐만 빨래질 당하고 있나? 쏠봉님 이거 저희 자리 바꿔볼래요? 아 이거 이상하잖아 너 가져 정독님 정독님 17만원 자리 자리가 있어 카드 보여주지마 그냥 너 가져 그거 너 가져 고마워 뭐야 아 우리 자리 섞을까 얘들아? 자리 한번 섞을까? 자리 한번 섞을까? 나쁜생각 같지는 않아 어 나쁜생각 같지는 않아 나쁜생각 같지는 않아 아니 난 기사나 삐붓이 시킬 겸 삐붓이 그 엉덩이 치고 내 자리야 그 침해놨어 그 저기 광이 왜 이렇게 잘 붙어 나 아프 정말 좀 이상해 아니 삐붓 카드 줄네잘부터 나 아프 아니 무슨 저 쪽만 저 쪽만 정말 나뭇자리 안들면 꽃이에요 무슨 소리에요 님들 아 이제 보니까 내 방송만 빨간색이야 야 너 방석들 쳐봐 너 이 새끼 방석들 쳐봐 너 이 새끼 방석들 쳐봐 야 이거 안 잃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숨기고 있다니까 하프야 아 나 삐붓이 삐붓이 광 띄워놓고 달리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어 쟤 그러니까 저거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어머어머 아니 내 돈이야 너 1897만원 또 먹어 아니 그만 그거 달리다 친구들 아 진짜 너무 진심난다 이거 진짜 혼자 달리니까 너무 네 대천네 진짜로 2땡컷 아 직업 마력과 진짜 와 2땡컷 2땡컷 따로 템템머리 나누니까 판돈 안 올라가서 재미가 없다 아 진짜 외롭다 외롭어 들어가니 다행이요 들어가요 형님들 보고 싶은 콜 하소 아 이거 참 받아요 콜 왜 방송만 빨간색일까 근데 살이 저도 받았는데 좋은거 묻어라 제발 아수라발발탕 아수라발발탕 많이 타세요 떴당 아수라발발탕 아수라발발탕 따따 오늘 재밌게 한번 들리자 이거 아니 아 하하 그린 쇼 basketball 유분이 괜찮아 장땡 인거 같은데 네 장땅 아니라고 장짜린 나한테 있었네 아 씨발 까비 아 아 띠가 이런건데 에휴 명언 떨룡니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침대서 되게 떨리는거니 적선해주셨구나 아유 세상에 감사드려요 내가 제일 거주가 됐네 갖고 있는거 다 적선하셔야 될게요 어 2댄 컷 2댄 컷 2댄 컷 하트 하트 나 단 한번도 못다본거같은데 거짓말인가 하트 근데 샘태님 진짜 안뜬거같아요 장짜리 하나 저한테 있거든요 아 너 재미없어 뭐 구라를 그렇게 치냐 어 너도 있어? 나도 있는데 장짜리 아니 다들 팡팡이야 음 체크 체크 너도 왜 하는지 알거같은데 난 돌보 어 돌보 일로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쫄리네 근데 어차피 이거 콜에도 3천냥이라가지고 더 들어가는거 없어 카드 까봐 궁금하긴 하다 근데 땡값 더 주면은 돈 더 빨리긴 하는데 아 아니 궁금해서 궁금해서 이 정도 여유 되거든 야 근데 우리 신들 노는데 왜 대왕 혼자 저기 껴가지고 눈치 없이 뭐냐 저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피부도 그만하라고 아 아 아 피부도 무섭네 저기 대박 부탁할게 저 피부 피부님 네 손캠 켜주세요 지금 저거 쓰고 있는거 같은데 프로그램 아 아 야 너무할거 아니냐 야 정성부 너 자고관리자 켜봐 아 자고관리자 켜고 손캠 켜고 뒷캠도 켜라 어 뒷캠도 켜고 맞아 빨리 안되잖아 음 아 오케이 어 달려? 어 또 달려? 오오 돈 갖다가 치네 그냥 아 나 달려 아니야? 피부야 너 지금 돈 갖다가 치다가 5억 빨린거 알지? 너 그래 조심해야돼 너 아냐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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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달리자 나 지금 자신이도 얘들아 참고로 1,8는 아니야 내가 일이 있었거든 아 아니 왜 왜 죽.. 왜 죽는 거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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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부지리지였네 가만히 있다 돈 먹네 어 개꿀이네 이거 아니 뭔데? 아니 아니야 오케이 피부의 의지 내가 이어갈게 야 장탱 컷 야 뭐야 야 나 이거 죽어야 돼 근데 내 이쯤 해주고 죽을게 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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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지금 어 그러면 287 이 중에 뭐 하나는 죽었다는 건가 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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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9 창천구경 해보실래요 어 아니 삐부님 너무다시 네 아 아프 어 날부anos 아크 해야지 3본 아 4 이게 재밌는 건데 이제부터 8억과 24억에 싸우네 들어갈 걸 따당 따당? 코얼? 두 끝? 끝 타입 뭔데? 아 절복니 아니 두 끝으로 들어오네 아니 이게 그게 안 된다 원래 이런 거 표정이랑 블러핑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 딴 거 없어야지 컴퓨터로 하니까 너무 정직하네 아니 다 죽었네 하프야 다 죽었네 다 죽었어 하프야 다 죽었네 나는 제가 아 이달이 저주받았다고 뭐가 죽은 걸까 이달이 저주받은 거 아니야? 제발 떠라 하프야 헤이하는 거 보니가 심상치 않은데 아프 하프 살짝 냄새 줄네 역겨워요 남 물어가지고 지금 그냥 같이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냥 나는 또 연기 줄네 역겨워요 그냥 템샘님 이불에 뭐 어쩌다라는 거야 템템버린 어? 지금 왜 그래? 야 이거 20억 판인데 이러면? 아 못놔냐 오오오 야 20억.. 야! 30억 판인데? 아니네 하아.. 빡 존재었다 아이고! 아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 아 이 신곡 진짜 으하하하하하 왠지 다른 낫심으로 바뀌었네 그냥 슬펐지 슬펐지 으아어 슬펐지 여봐 김씨 느낌 줄네 이상하더라 저거 김씨 예 30. 31억까지고 뭐 꼴까지 끌고 갈라 그러다 그거 드립게 안푸네 그거 좀 풀자 ㅋㅋ 방금 풀었으면 나도 씹어 어떻게 됐을지 몰라. 여기저기서 먹고 씹이 나네. 아주 달달했어. 둘이서 그냥 통통받으면. 아주 달달했어. 이게 망겜이다. 탈탈머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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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육댕으로 그냥 비비적비비적거려 장미 따위로. 아 진짜 너무 화네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저기 패왕이 왜 앉아있지? 탈탈머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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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. 아니 이거 받으면 나 또 끌으러 가야 되잖아. 탈탈머린. 탈탈머린. 기분 탈탈머린. 아 달리자. 어. 아니 씹알 뭐야. 탈탈머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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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. 패왜 저렇게 떠. 아니 또. 야 뭐야. 아 야각 스트리머 에반데. 아 이제 야각 에바지. 야 이거. 뭐 패가 씹알 저시를 흘렀 떠. 아니. 미안하지만 저 선택 있는. 아니 이거 에바지. 야 나. 나 삐보 마이크 소리 존네 올려서 기맵 판다 지금부터. 이거 합법. 나도. 나도. 나도 기맵 판다. 뭐야. 손이 저뒤 두려. 방금 뭐라. 막 이랬는데. 다 잊지. 오케이.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고. 하지 말라고. 그거 다 잊. 그거 다 잊. 그거 다 잊. 아 잠깐만. 소비스 치고. 잠시만. 해장국이나 한 그릇 따로 가자. 저러 가자. 잠깐만. 잠깐만. 나 왜 못 나갔지? 이리 와. 돈내. 안돼. 안 되지. 땡. 내가 먹는 거야. 못 나간 게 아니라 이제. 뒤에 나가셨는데요. 예. 왜 안 튀었지. 잘못 눌렀어. 나갈라 그랬는데. 나갈때 못 나가셔서 쫓겨나셨네. 야 나 5만원 썼는데. 7만원 썼는데. 에버전. 나갈라 그랬는데. 아. 하프야. 하프요. 하. 텐텐머리님. 돈으로 컨텐츠 만드시네. 나. 고기 좋아요. 골. 도 살살. 노파. 배정 좋은 거 들어오나 이번에. 힘들어. 네. 당월 잔여 한도가. 하프야. 안 된다. 안 돼요. 만원 충전해 오세요. 만원. 아. 2만원은 안 내나봐요. 만원은 안 해볼게. 아. 만원은 되네. 아니 무슨 한도까지 달려요. 40분 동안. 40분 만에 한도로 걸릴 수가 있어요. 대부님. 저 수혈 좀 해주세요. 수혈 좀. 저 좀 있으면 쫓겨나거든요. 하하하하. 수혈 좀 해주세요. 아니 상원으로 버티실 수 있잖아요. 따당. 그 재미가 없어요. 장월 잔여 한도가 최선 결제 금액보다 작다는데. 네. 돈 내. 담참님 카드 결제하세요. 아니. 카드가 안 된다고. 핸드폰 소액 결제하세요. 핸드폰도 안 돼. 나 문상 컬처랜드 갔다 와야 되는데. 내가 이렇게까지 게임 해야되냐. 하하하. 뭐야 지. 내가 컬처랜드까지 가서. 문상 충전하면서까지. 내가 이 게임을 해야되니. 하하하. 아니 너 근데 얼마를 썼길래. 한도에 걸렸냐. 5만원 썼잖아. 하하하. 너 소액 결제 5만원밖에 안돼. 하하하. 아니 여기서 막힌 거야 여기서. 아니 패가 왜 이렇게 안 붙어? 다른 아이디 갖고 와. 하하하. 내 신한카드가 5만원밖에 안되는게 아니고. 게임 자체 한도야. 게임 자체 한도. 안 돼. 받아요. 한 게임에서 카드랑 휴대폰 결제를 5만원밖에 못하게 해. 아 그래? 다른 계정 가져와. 아 그래? 대여놀이 하지마 지금 컬처랜드 문상 충전중이니까. 하하하. 역시 행동력으로 보여준다. 그녀. 멋있어. 컬처랜드 아이디스트 갖고. 빨리 오라고. 하프야. 여기 너무 한잔 비교해서 쓸쓸해. 추워 찬 바람 끓어. 그니까. 아니 판또이. 판또이 들의게 안 오르네. 하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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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지? 치킨게임인가. 어. 뭔데? 뱅잡이 뱅잡이 조씨 이쪽 뭔데 아직 안나온거지 아직 안깐거지 까봐 한번 B분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변동폭이 뭐 저렇게 크냐 쟤 막대 여러분들 너무 막달리는거 아니에요 막달리는거 니가 제일 막달려 지금 하프 잘 뭔네 여기 뭔데 뭔데 아니지? 개꿀이네 또봉님 참 무거워 괜찮으시겠어요? 하프요 죽었어 이거 뭐지? 똥똥무 형님들 적선 하시겠어요? 어? 아니요? 똥똥 나 저거 알겠다 똥똥 왔네 왔네 어 똥똥네 왔어 땡저위? 땡저위? 이렇게까지 해야것 땡? 야 무게 저거 똥똥네 니야 장땡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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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땡이랑 광땡이 같이 나오네 게임에 모미가 뭐해요 아 신이구만 이제 신 됐어 응 아니 장땡이랑 광땡이 게임에 같이 나와 아 칠 땡 컷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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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요? 하프 하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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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포도당 캔디님 여봐요 너무 춥다 추워 빨리와 포도당 캔디 언제 오냐? 미안한데 컬처랜드 지금 캐시 충전중이라 하프요? 선생님들 제가 멍텅구리 구사가 떴습니다 이거 할까요?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프 땡 없죠? 땡 없죠? 믿습니다 선생님들 믿어요 우리 운빨게임 하프요? 하프요? 왜 대답이 안돌아오지?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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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부산지 먼저 보고 판전 올릴게요 헌 멍부산지 사모 사모 아봇 멍텅구리 사고 향빙 사고 그...빙? 아 이러면 다시 하는거 응 응 음빨게임 가자 아 이걸 여기까지 갖는 아유 결제가 복잡해 IRS 전화까지 받아야돼 샐 재미 어디가세요 어디가요 하프요 무는 내 편이 아닌가 보다 아니 씨발 세력이 나와? 아니 근데 대왕이 있네? 대왕이 있어? 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올라갈거에요 진우야 다옥이다 진우야 다옥이야 슬슬 퇴근 외투 하나 챙기셔야겠어 저 ATM 갔다와야겠는데 아 근데 폐가 ㅈ같이도 뜬다 진짜 그러지 그러지 아우 좀 아네 난 확실하지 않을 때 들어간 적이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 확실할 때 들어가도 더 확실한 사람이 있냐? 호호라 호호라 하프요? 어? 냉정? 신라버리는거야 냉정이야? 냉정이야? 불안다고 안죽십니데 복사 복사? 아니 땡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그만하게 잘했다 그만하게 잘했어 잘 먹겠습니다 또 아 다들 욕구 감사합니다 말 되다 이거 진짜? 와 ㅈ같다 게임 삐바담 이거 작업친거 같은데 지금 게임이 ㅅ같네 삐바담 예쁜 칼인데 지금 완전 완전 재밌는데 하프요 하프요 콜 받아요 콜요 하 오늘 미쳐버렸네 아 오늘 그냥 착착 붙어버리셨네 하프요 하프요 어휴 저사람 뭐야? 하핰 하핰 아니야 하프요 신선하러 갔다 와야겠다 하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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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깨단 다 보이지 하하하하하하 하하 하하 충전하러 갔다올게요 네 안녕 오세요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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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이빨! 여기서 또 운빨 게임이 가네. 뭔가 재밌어질 건데 요게. 하, 씨바. 충전하고 오자. 지누야, 2억! 왜 줄 타기 그거 내가 해놔서 왔는데. 가봉 쳐다보겠구만, 이 막. 하프에요. 어? 루곡이에요, 또봉님. 어, 씨바. 왜 이렇게 높아요. 그러니까요. 그냥 2명 다 차도. ㅈ됐다. 아, 씨바. 어? 딱 내. 아니, 잠시간 장기기. 하아! 아, 이게 왜 썼지? 아, 이게. 저, 귀요미. 저, 2억 들고 뭐 하려고. 충전하고 와. 아, 거여워요. 저, 여기 저, 저까지 나가버리면 제가 나가버리면 템템 버린 오기 전까지 여기 판톤 올라가서 안 올라가가지고 게임 재미없을걸요? 아, 맞는 말이긴 한데. 만말이네요, 만말이요. 어, 하하하하. 이번 판 좀 먹어, 먹여줄게. 아, 다들 아김없이 주는 편이네. 하프야? 저, 템템 버린님 혹시 컬처랜드랑 법인 계약 맺으러 가셨어요? 하프야. 아니, 네가 이거 해봐. 줄네 오래 걸려. 진짜 개가 오래 걸려네. 내가 돈 쓰면서 요까지 먹어야 돼? 하하하하. 아김 번거롭기네. 하프야. 번거롭기네, 맞아. 나나나나. 됐다. 나 되게 불합 못 친다. 하프야. 하프야. 아, 이제야 문상 결제했네. 진짜 극해를 풀쳐야겠다. 대상에. 하하하하.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. 하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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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가 다 parents call theircel on their service. 샀니? 아니 이거 컬트랜드 캐시로 사는 건가 봐. 나 문상으로 샀는데. 궁금해?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지? 원래 문상에서 문상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오자고 한번 똘복네. 난 냄새 맡았거든. 오케이 오케이. 냄새 잘 받네. 아니 씨발 말이 되냐 이게? 아 존나 어렵네. 야. 아니 이건 내가 섰다를 못하는 게 아니야. 야 장땡이 씨발. 180땡이 나오고. 3땡이 씨발. 180땡이 나오고. 하트. 실력 타퇴. 아 이상하네 이상하네. 하트야? 잘 못했잖아. 하트. 뭔 배가 이 지랄로 붙냐 이거? 이상하다 오늘. 하니가 이상하다 오늘 이상하다 진우야 뭐지? 오늘 날인가? 너 그 주승이 안 다물어? 아 미안 미안. 또 물었네.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. 너 주승이 안 해 너? 아 나 진짜 저에 안 봐줘. 잠깐만 저기요. 사고팟던 데 한번 레이스? 어? 저 돈 없는데 레이스 껴줘요? 콜. 아 들어와 들어와. 저 돈 없는데 레이스 껴줘요? 아니 어디가 달리다. 여기 그 1억 귀요미가 있었네.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요? 나 다 몰라. 갈까? 가이. 진우 용돈 좀 줄까? 저 근데 용돈 받을 수 있는 패가 맞을까요? 받을 수 있을까요? 아 사먹 만들었다. 진짜 쓰레기 새끼네. 진우야. 사먹 만들었다. 아. 아. 킬각. 킬각 놓쳤네. 아 까비. 야 이거 진짜 다 하프야. 근데 어떡하죠? 아 쟤 뭐야 이거. 아. 하프야. 아니 근데 이거 한번. 다리 한번 체인지 해봐야 되나? 저 새끼 핵쟁이야. 아. 아 그래요? 하나 이거? 하나? 아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거 자꾸 없네. 아 자꾸. 나 그냥 대놓고 삐고 방풀에도 합법 아니냐 이거? 잠깐만. 뭔 소리야. 아니 게임 ㅈ같이 하는데 일부러 그냥 방풀에도 합법 아니야? 하프야. 아니 좋겠다 하프야. 몰라. 어우 짜증나. 아 왜 그래요. 아 왜 그래. 아니 씨. 발 장난하냐? 아 진짜. 아니 왜?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? 아니 그러면 한번 방 방 갈아 엎을까? 아니 저게 뭐야 씨. 저게 광땡이 몇 장이 잡혀. 아니 한 게임 섰다 운영자가 특수 아니야? 하프야. 신짜들 다 부검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편해하네 편해해. 진짜로? 미안하게 됐어 미안하게 됐어. 내가 너무 미안하네. 하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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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격야. 아니야. 하프야. 하프야. 치티 엔진 이런 거 보인 거 아니죠? 아니예요. 죽어도 되네? 아니예요. 이 거 참. 하딧 짜고. 하하. 김준우 창댕 같은 raison. 이상해. 김준우 약간 Longoon. 야 똘봉네 알뜰살뜰하네 이게 다 돈입니다 돈 아이고 세상에 이런 날도 있는거지 뭐 아 오늘 좋네 안되네 또 잠병인가 아 오늘 좋네 안되네 폐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폐가 애매하면 달리기가 무서워 어 쉬바 짜증나게 하프야 어 어 하프야 너 장댁이야? 어? 나 지금 말해주세요 아니 말해줄거야 아 근데 탈령이야 떨리면 뭐 죽어야지 뭐 어떡해 아니 쉬바 설마 아니지? 아니 잠깐만 아씨 아 야 어떻게 저 목숨줄 잘 연명한다 아 난 삐부는 뻥카라는 느낌이 안들어져 너무 잘 붙어 아 잘못하고 좋네 아 근데 삐부는 너무 잘 붙어 배가 아 나 탬탬버린 너무 그립다 포도단 캔디 빨리 충전해서 수혈 좀 해주라 아 수혈해져 뭔가 냄새가 나 안 좋냐 어 거의 다 했어 뭐지 이건 박명이라는 뜻인가 정말 힘들다 폐나 까봐야겠다 저기 뭔지 뭔지 한번 까보기나 합시다 뭔데 하부 달리셨어요? 어허 뭔소리요 귀요미요 어후 귀여워 귀요미요 와 했다 휴우 선생님들 저 구사 떴거든요? 어쩌라고요? 아 맞짱 떠 씨바 구사 넘어 보든가 터미 드디어 들어 왔네 어서와 제크? 오늘 인증 문자를 구사로 갑시다 아 콜 아 콜 구사 구사 아니 뭐야 18억냥? 미야 이대로 끝이야 아 진짜 구사하긴 하네 안녕 개똥패돈이네 안녕 나 3만원 충전하고 왔어 어서와 어서와 아 이거 숫자가 ㅈ같은 숫자가 야발 사고 한 번 더 있으신 분 야발 아 뭐야 진우야 아 나 진짜 사기 때랑 1대1 붙이지 말라고 아 모르겠다 뭐야 다 붙었네 김돌복 붙었다 이거 김돌복 회전 붙었다 죽든가 근데 B부터 붙은거 같다 아 죽든가 이거 B부터 붙었다 야 야 이거 16억판이야 어 아 구삐 아니 구사판에서 와 근데 8끝으로 달린건 좀 아니 근데 8끝도 낮은거 아니야 구사판에서 높은거에요 저거 구사판에서 낮은 배가 아니에요 8끝이 아니 그쵸 아 그쵸 저렇게 나오는게 이상한거야 니가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한거 같지 B씨 야 우린 3건 나오고 있어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맞는거 같지 템샘님 광자랑 하지마세요 저 5억이 쳐서 X같으니까 저 5억이 쳐서 X같으니까 광자랑 하지마시라고요 나 이제 이제 붙은거 같으니까 다 덤벼 어? 사고판 고? 기? 어? 고? 사고확인 사고확인 구사고? 이 사람들 왜 하고 뒤적으로 말해 아니 왜 다 죽어 아니 왜 다 죽어 안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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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 땡 떴네 암행어산대 저거 암행어산대 템샘버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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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시발 아 기분같아 아 유가 아 아 땡같아 아 와 X같다 아 X같다 진우야 와 X같다 X발 진우야 진우야 해 하프야 너는 화투치지말라 하하하하 길에서 객살팔자다 야 하프 하프야? 아니 주안에 하프도 안하고 아니 30억이잖아 아니 30억이잖아 어이 조씨 조씨 30억인데 아니 조씨 30억으로 미끄러지는건 좀 그렇네 하프 갓서 써야됐는데 그래 우리 진우 돈으로 치기엔 3억밖에 없네 우리 집 돈으로 치기엔 3억밖에 없네 우리 집 돈으로 치기엔 3억밖에 없네 우리 집 돈으로 치기엔 3억밖에 없네 어 진우는 솔직해진다 아니 삐부시발 야 잠깐 상호금 좀 빡텐데 나 이거 올인이야 나 뭐 아무것도 못해놔 양컬하자 진우는 솔직해져야지 네 올해 온이 없다 오 땡 오 땡 오 땡 오 오 야 일상성대 오 땡 야 뭐야 왜 이거 아이차다 아이차다 아이차 아이차 살았다 살았다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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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없는 쪽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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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홍반 예쁘다 하프 나나나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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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다시 돈으로 칠 수 있다 아무도 믿지마 나 이상해 나 이상해 왜 다시 시동이 됐지 이상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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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폐가 왜 이렇게 한거지 저 텅텅포 때문에 그런가 하하하하 하프 하프 누르는거 병이야 쟤 지금 12억 발렸는데 하프 누르고 있어 하프 하프 하프게 빼 몰라ấy 아Sch 아 김지루 냄새 나 다 빠져 다 빠져 들어와! 들어와! 어? 어? 저 안에 다들 좀 장장하세요 14? 14? 받아요! 아이 몰라! 아이 모르겠어! 우리야 14! 무슨데 뭔데? 4.. 4.. 4.. 4.. 4.. 4.. 4.. 4.. 4.. 야 64만 받았다!! 씩.. 예 뭐 아저씨가 도냐 으 이거 돈으로 치다가 망했네 안 한참 돈을 참게 뭔지 보여줄게 야 돈으로 쓰는게 뭔지 보여줄게 어 허프 존벨 달리거에요 저 미친놈이네 62억 왜 서서는 궁금하지? 99컬 하시지 62억 시바 다 들어와 60억 저거 먼저 하냐? 다 들어와! 하.. 선생님 아니 38이긴 하네? 황천 구경 해보실래요? 다 들어오세요! 진우님 제가 아까 적선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? 아까 나이 사각 봐가지고 암살하려고 했던 개새끼 아니신가요? 아유 형님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? 아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많은 일 있었나보네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61억 남았네? 하하하 김진우 진짜 너무한다 너 돈으로 그냥 치는구나 이제? 오케이 어? 엄블라씨 또 영돈 좀 줘야 되나? 하하하하하 민준우는 돈 했니 돈 있어 아니 뭐 그래 주시면 감사의 받긴 할텐데 하하 우리 엄블라씨 우리 또 돈이 없네? 아까 뭐 나보고 대왕딸이 폐왕딸이 그러던 거 같은데? 어 우리 엄브라씨도 아까 나보고 뭐 대왕딸이 여기 자리 왜 껴있느냐고 줄네가 읽었던 거 같은데? 나가서 충전해오라고 뭐 ATM기기 같다라고 하는 우리 똘보기는 뭐 입을 그냥 싹 닦고 있네 그냥 아 그러면서 저거 하는 거지 그냥 농담으로 왜 그러실까? 아 부우! 아이씨 바로 앞에 날리는 거잖아 이분 치시네 그냥 이분 이거 아유 가랑이 찢어지고 딱! 패를 받는 게 이렇게 돈을 받는 거 같은데 신나게 치시네 이분 아 근데 진우야 너 돈이냐? 쟤 내가 봤을 때 아닌 거 같은데? 아 뭐? 아 진짜? 아 저게 돈을 치니까 돈을 치네 이 사람 진짜 이거 저 새끼 돈으로 치잖아 아 재밌다 섰다 재밌다 섰다 재밌다 섰다 재밌다 변했어 변했어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저거 어떡하지 섰다 존나 재밌다 4등은 일단 탈락이요 진짜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해도 3억밖에 없었는데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인생 한방이야 인생 진짜 한방이야 진짜 삐브랑 조디악은 반성하고 있어 저! 저 여덟 끝입니다 반성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너 지금 이길 게 없네 아 잘 살았어 저 여덟 끝입니다 장만총 아니 시발 말이 되냐 아 으 으 정직하지 못해서 벌을 받은 거 다 어 정직해야 사람은 유사판을 칠 땡이 나오네 아니죠 으 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돈 좀 털었네 아유 나 봅니다 좀 어떻게 50억 밖에 없어 충전하러 갔다올까 아 아 아 아 그룹 수영도 바질 자고 고기가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뭔가 다들 반드시 걸려야 할 것 같지 나 저번에 유은애한테 얼마 빨리더라 그때도 40억이가 빨렸었거든요 유은애한테 그런게 찢어져 주고 그때가 그립 짱을 לע robots 499억인데 왜 저거 다 내 돈같지? 그게 내 돈도 꾸려했는데 데이크 진우씨 이번패는 뭐야? 정직해보자 한번 굿빙! 굿빙 굿빙 이 자리는 뭐 38이랑 광땡이 절대 안 뜨는 자리인가? 샘샘 머린 앞으로 그냥 하프 달리는 것 같으면 바로 빠진다 조씨 냄새 진하게 나네 엄블라씨 또 냄새가 좀 많이 진하네 엄블라씨 또 냄새난다 엄블라씨 또 냄새난다 진하게 났네 진짜 놀라 진해 진해 나는 왜 저게 안 뜨지? 비염이랑 냄새 못 맞는건가? 아 뭐지? 나도 못맞았어 나도 못맞았어 비염이랑 냄새가 안 뜨잖아 아니 나 아까 전에 김돌복씨 여기 지금 템템 머린 말고 광땡 다 떴을걸? 그니까 이거 이상하다니까? 나 단 한 번을 안 떴어 하프 하프야? 나 최고가 오땡인가? 받을게 좋은거 좀 나도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받아요! 아니 방금 전에 붙었잖아 맞아 아쉽지 그정도는 아쉽지 더 좋은게 붙었으면 좋겠지 나는 응 그런거봐 나는 그거면 감사합니다 했을건지 일단 비염 짜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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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크치큐치들 하셔 네 죽어요 죽어요 덤마석 카드나 봅시다 저희 시발 덤벡으로 한번 해봐 오케이 설마 당겨서 떼가 아니지 떼만 안해면 돼 저 저 잘 못해 3억이 48억이랑 겸상을 하네 샘템벌은 12억이 쫄보야 으 여기 한번 쳐야지 와 뭐지? 진짜 뒤지네 헤헤헤헤 1.8광땡 야 냄새 진짜 무서웠네 으으으으으으으응 3억 받았네 두 번 연속 1.8광땡 떴는데 6억 만든게 다 낸 나 난 아까 60억 만들었는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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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발 미쳐 어우 감미로워 미쳐가지고 이제 그냥 눈깔 지지꼬 게임하네 아 아 47원 아직 그냥 눈깔 까지지꼬 게임하네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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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치러 있으면 되는거 없을 말하네? 오늘은 똥을 닦아도 이상해요 아니 그건 내가 봤을 때 회를 안 섞나 본데? 이건 회로 안 섞여내보더라 아 잘못 UV를 한 개 어? 왜그래? 삐부 갑대가리 없네 이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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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재경기? 고마워! 부엌판 재경기? 재미있겠다 야 이거 둘 중 하나는 이번엔 오린 당할 것 같은데 치킨게임 하자 야 이형워! 치킨게임 하자 아 근데 삐부 운을 무시하셨거든요 옴블라시 또는 두 번 연속으로 다 광땡 잡으면서 운이 되게 많이 빨렸는데 이런 건 없네 이걸 듣고 쓰러워 비브님 비브로 암 신전 던 대왕 이 대가리 왕 비브님 업보 청소는 시게 하시네 비브 아까 많이 빨갔던 거 다 그냥 뱉어놔? 아니 근데 업보 소리는 좀 그렇네 그럼 저는 도대체 무슨 팔팔을 빨렸어요 대체 무슨 얼마나 큰 범소를 저술해 주길래 오늘 오늘 광을 잡은 기억이 없는데 샘샘님 평소에 착하게 좀 사세요 아 평소에? 오케이 오케이 독독 미쳐 오케이 알겠어요 폐가 안 떴네 아까 전에도 폐가 안 떴네 하고 1,8가 항상 뜨지 않았어? 엄블라시 또 연기 패턴이 원패턴이라서 재미가 없다 이제 그니까 연기가 아니었는데요 아니 아니 이번에 애매하게 잘 떴는데 다음번을 위해 가지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저거 애매하게 잘 떴는데 내가 봤을 때는 독사나 알리? 뭐 그 정도 떴었는데 뭐래 장사인데 오 이걸 봐봐 여기서 돈으로 치는 걸 받아? 과연 나이사각이 잡힐지 6댕의 나이사 6댕의 나이사 2댕의 나이사 아가니뚱땡 아가니뚱땡 아 이거 2댕이래요 이거 아 연기 2댕 장안에 샛마담 삐바담 펀 여러분들 동생들 재롱 부리는 거 좀 구경하시죠 아유 야 지도야 와 더블킬 야 지도 챙기니까 야 공기가 나르다 여기 어디 동생 재롱 부리.. 재롱 단체 하는 거 좀 구경하세요 노래 한 번 불러볼까 그러면 아버님 노래 한 곡 해볼까? 다들 돼 이 악물고 무시하네 노래 한 번 불러봐 노래 한 번 불러봐 노래 한 번 불러봐야지 그래도 가만히 입다 물고 있는다고 돈이 나오지는 않아 공통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잠깐만 진우야 너 장땡이니? 나? 나 장땡인데? 왜? 나 구땡인데 난 계정 저주받아 칠 땡이요요? 칠 땡이라요 와 정직해 정직해 됐어 괜찮아 정직해 쓰니까 괜찮아 돈이 아깝지가 않아 형님 한 번만 해주세요 형님 저기 칠 땡 칠 땡으로 지내 넌 저희끼리 굴려야죠 형님들 예? 와 무슨 칠 땡으로 지냐 게임을 저희끼리 굴려야죠 형님들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타이트하셔 형님 아유 시계 가야지 시계 형님들 갑오로 한 번만 먹게 해주십쇼 그러면 우리 조씨 노래 한 번 들어볼까? 아 삥 한 번 돌리면서 아 아 뭘 말할까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여덟 것인데 아 갑오만은 먹을 수 있는데 아 이걸로 못먹네 아 나 지금 갑오로 해가지고 그냥 여덟 것 그냥 먹여주려고 했는데 한번 까볼까? 너 나왔나? 난 여덟 끝 육땡? 난 육땡 개새끼네 저게 그냥 아주 화목하고 구기 좋네 아 근데 조씨가 노래 불렀으면 육땡 안 냈지 나는 아 진짜 뭐 아 뭘 가져왔을까 이번엔 우리 오땡은 일단 다 죽었네 음 오땡은 끝났고 해봐야 삼땡이구만 왜 이렇게 박스에 달리실까 노래가 안 나오잖아 이 양반아 노래가 노래가 노래를 듣고 싶은데 말이야 나는 거기 뭐냐 남행열차 좋더라 남행열차 우리 궁룰로다가 말 불렀었잖아 나 지금 일곱 끝인데 남행열차면은 한 2억까지 줄 수 있는데 코인노래방 자 여기 등 좀 넣는다 아 아이고 그래 이길 패가 없다고요 아들 공개 다섯끝이 최대였다고요 어우 정직해 정직해 어 훈훈하다 훈훈해 세상에 어 네 저기 포도당 캔리랑 삐부덩 쓰는 뭐 용돈 필요없나 용돈 용돈 그 한도 이제 다소요 얼른 받아요 더 이상 충전 못해요 용돈 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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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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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다에 10만원 이긴 건 또 처음이네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야 하프요 범이야 하프요 하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한방 안 했지 아 코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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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차게 빨아갑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어 저 지금 가본데 용돈 받고 싶으신 분 용돈도 받아먹고 싶으신 분 까옵핑 한번 달려보면서 용돈 받고 싶으신 분 아 용돈 받아 먹지도 못하고 내 끝인데 어떻게 용돈 받아요 죽었어 가보로 이길 패가 없어요 내 끝인데 용돈 어떻게 맞냐고요 우리끼리 한번 카드나 까볼까 가본 까보자 가본 까보자 가본 정직해 정직해요 맛있게 먹어요 정말 내 돈 좋아 아 내 눈물이 안 풀다리네 하하하하 저 새끼들 돈 안 풀 생각인 거 같아 하하하하 나는 노래소리 나오기 전까지는 돈 풀 생각이 없어 난 남행 난 남행 열쇠가 그렇게 좋은데 나는 땡뻘 땡뻘 그거 좋더라 요즘에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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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즈 하프 이거 생각하네 니가 얼굴г생이 가상하긴 하다 하 prominently 하강vert 네 하강bird 너무 한 거 아니야 제발 저 한 번만 벗겨주세요 형님들 벗이다 아 이 형이잖아 우지바 생이 54억이나 있으면 또 나쁜 놈 광이나 한 번 올려먹었습니다 있는 녀석들이 더 와 있는 놈들이 더 하다더니 진짜 너무 나아 꼬면이 뜬가 아까 솔봉님 분명 나랑 같이 국밥 말아먹으러 갔었는데 형님들 너무 열심히 하세요 다들 네 신을 좀 해주세요 동생들 분명히 나랑 국밥 먹었었는데 어휴 누구시지? 추석을 했겠습니다 요즘에는 14억이 30억대랑 겸손을 하네 아 스트레스 받아 아 겸상 못하겄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희 B분님 아까 전에 가장 너무하셨던 분 누구세요? 저희 B분님 B분님 B씨 네 네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B씨 B씨는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다 내 돈으로 지푸잖아 아 B씨가 갖고 있던 돈 이것도 광대인가본데 에이 절대 못주지 뭘까? 아 카드패 안가주네 아 여기 돈이 54억 43억 지금 B분씨는 공공의 적이야 공공의 적 다 피해자야 그쪽만 가해자야 지금 다 피해자라고요? 다 피해자는 아닐걸요? 그 피해 정도가 다르긴 한데 진짜 미안하지만 54억 34억 그거 다 저 아디였으면은 이 돈 없었어요 아 저는 템템버리님의 수혈 받은 거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마더템레사님 아 다 먹었으면서 고맙습니다 마더템레사님 맛있게 먹었어요 아 재수없냐 그 저 구산데 어 저도인데 네 아 진짜요? 네 가요? 가요? 우리는 정직해 구산데 구산데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? 그냥 콜 한 번만 돌리면 되지? 콜 하면 되지 구산면 2땡 나오는 거 알죠? 또 지저분하게 그냥 근데 온블라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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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나 진짜 온블라씨도 온블라씨도 진짜 온블라씨도 아 온블라씨도 아 온블라씨도 아 온블라씨도 아 온블라씨도 아 온블라씨도 아 온블라씨도 가자고 이렇게 분위기 한 번씩 환기 해줘야 되거든 제발 신이 날 버리지 않았다면 제발 형님들 그 죄송한데 다섯 끝 아래이신 분 뒤져주실 수 있나요? 제가 제가 급해서 제가 급해서 안 나요? 안 나요? 지지겨요 지지겨요 이걸 감아? 저희 텐댐님 하차예요? 하차예요? 제발! 감사합니다! 100억 찍었다! 말도 안 돼 아유 텐여사 자꾸 나가네 진짜 선생님 가만히 앉아있죠? 네 야야 그 시브레 같은 수준인 사람들이 약간 존나 아유 말인가 아 이러면서 친해지는거지 친해지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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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야 아까 그 나한테 노래 불러보라 그랬던 양반 어디 갔나 비 내리는 호남성 같이 부르려고 같이 부르려고 같이 부르려고 같이 부르려고 같이 부르려고 내 저 합방 참여를 못하는데 어떡해요 어떡해요 아 이거야 나 운 다 썼다 진짜 운 다 썼어 텐텐버린 노쇼 논란 우리 또래보기 용돈이나 좀 줄까? 다들 아유 형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십니까? 근데 나 지금 3땡인데 딴거 내면 딴거 내면 되잖아요 안내지 죽말로마 왜그래요 왜 나한테 희망을 줘 왜 나한테 희망을 줘 던 많으니까 그냥 카드 보여줄게 아 아 그 잘 붙던 때가 있었는데 아 딱 돼 하트 아 광 보이지 알아서 판도 키우고 빠져주세요 수혈 받아야 돼요 급해요 너무 위협적이진 않네요 어 뭐라고요? 수혜네 잘못 눌렀어 판도 올려드렸어요 하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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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 형님 광땡 보이니까 귀신같이 빠지시네요 아 아까 제가 광땡 보일때 그냥 광짜리 보일때 들어갔다가 한번 쪽팔린적이 있어가지고요 별로 그렇게 기억이 좋진 않아요 이발 까비 와 와 이파리였어 땡 땡 땡 어 여기까지만 할까? 그만할까? 일단 방파수 엠브네일하고 98억 98억이라 엠브네일하세요? 양심 뒤지겹네 아 왜그래 우리 같이 저거 했잖아 왜그래 우리 같이 군사쳤잖아 먼저 언니 빨래질 끝났으면 나눠야지 뭘 나눠요? 아 아이 진짜 사람들 되게 모집네 아 그럼 이번판 용돈 받고싶은 사람? 자유 형님 형님 아 그럼 한 2억정도만 뿌려볼까? 아 2억이 뭡니까 2억이 뿌려도 좀 참고로 나는 가본대 선생님들 죽어줄게 아니 아니 다들 별거 없나봐요 3억 뿌려줬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 햄씨 진짜 어디 가셨어요? 멘탈 터져가지고 휴식하러 갔어요 세상에 하프 인생이 원래 다 그런거지 뭐 나같아도 10만원 그냥 공중문회 되면 열받았지 하프요 선생님들 예? 아유 제가 뭐 가르쳐준게 있다고 선생님입니까 아니 그쪽 말고요 그쪽 그쪽 하하하하 어디 5억 다리가 아하 이 씨를 왜 이댔다 이 씨를 아하 왜 이러는거야 이거 하프요 그냥 콜 한 바퀴만 돌립시다 뭐 돈 그렇게 굳이 올릴 필요 있어요? 그.. 그쵸 저한테 커요! 어머! 어머따! 어머따!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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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땡! 어? 땡잡이야, 이거! 어? 진짜! 이거 이렇게 사면 안... 이렇게 사면... 아이고! 내 1억! 아이고! 돈 많을수록 돈 아까운줄 아는건데 아이고! 아깝다! 하... 진짜... 그래... 저 김또복꽃 조금만 더 빨면은 100억 진짜 차질 수 있는데! 아이고! 굳이 내걸 빠다 많은데 저 딱코스트 되네! 옴블라씨도 거 3억 빨면은... 빨면은 그거! 어! 딱코스트네! 무슨 소리에요! 딱코라뇨! 받을게! 이걸 딱코를 안해? 불편! 애매하네! 애매하면 절대 안 들어가지! 애매하네! 어? 고민하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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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? 찍었어! 어! 아... 아직 멀었다고요! 한판 더! 막판 할까요? 오케이! 막판 하죠! 그럼 막판 하프 달려볼까요? 오케이! 막판 하프 달리고! 그래! 좋아요! 막판 하프 달려볼까요? 잠깐만! 그럴까요? 그럴까요? 막판 하프 한번 달려볼까요? 한번 지원하게 감아볼까요? 하프 질러! 하프 질러! 하프 질러! 하프 질러! 아... 진짜 개... 뭐하냐? 쓰레기새끼 진짜 개 쓰레기새끼 저 시야 음식물 쓰레기새끼 저거... 그런다고 안죽시대! 아 뭐 이땡이라도 잡았나봐요? 너무 아쉬운가보네? 장땡이었네? 개새끼 저 진짜 죄송해요! 미안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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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 질러! 진짜 죄송해요! 개새끼는 나였네! 나가! 아이고! 나가야지! 뭐야! 못 나갔어 우리! 아이씨! 존 그냥 마지막으로 마무리로다가 어린 나가는거 개웃기네! 결국 다 코스트 맞추셨네! 아 졸러워! 김재윤씨! 30분 뒤에 또 봅시다! 맛있게 먹었습니다! 잘 먹었습니다! 아 기분 좋아요! 30분 뒤에 봅시다! 아 배불러요! 네! 배불렀으면 됐지 뭐! 우리 30분 뒤에 합방 또 있거든요! 30분 뒤에 봅시다! 김재윤씨! 아 30분 뒤에 근데 거기 템템 머린도 있지 않아요? 저기는 노쇼 안하나요? 예! 그건 또 노쇼 안한대요! 30분 뒤에 또 대바다 해야되는데 그건 노쇼 안한대요! 아 얄미운 새끼죠 개새끼! 아 전 전 잠깐 화장실동 갔다올게요! 아 즐거워요! 에이! 기분 좋은 일 했다! 에이! 저도 이만 까보겠습니다! 아 수고하셨습니다! 즐거워요! 에이! 에이! 다음에 또 섰다 할 기회 있으면은 저 적선 좀 해 주셔라! 아 네! 맛있게! 맛있게 먹었어요! 네! 바람 많이 잡아주셨다잉! 예! 백옥 바랐습니다! 고맙습니다! 흠! 씨와치! 아이웨잖아! 예!